영등포구 보건소가 마음건강톡톡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건강톡톡 콘서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의 심리방역과 관련한 명강의를 주민에게 선보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일상생활 중 겪는 스트레스로 심신무기력,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콘서트에서는 문효한 마음연구소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문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아무리 쉬어도 당신이 피곤한 이유, 잘 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의 영상은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주민 누구나 원하는 때 시청할 수 있습니다.